D.A.N.G 당당다라당당당당당 더 당당하게 와 노래에 당당 들어가게 되게 많네요 여러분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힐링그 잡채 자존감 업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당당함까지 업업 시켜주죠 우리들의 영원한 멘트 오은영생과 함께합니다 철판 스페셜 금쪽이들아 모여라 힐링하자 월요일에 뵈서 정말 기쁘고 반갑죠 저를 만나자마자 허그를 해주시는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맞아주는 영철씨가 나 너무 좋아요 어떻게 받아줬죠 제가 아니 뭐 춤도 추고 덩실덩실 노래도 해주고 그래서 같이 춤을 추셨군요 서로서로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백사랑님이 저 오은영쌤 보려고 오늘 휴가까지 썼어요 소리 질러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4004번님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 업된다는 철업디와 목소리만 들어도 힐링된다는 오은영쌤의 콜라보 기대합니다 우리 오늘 콜라보예요 우리 원래 잘 맞잖아요 완전 잘 맞죠 우리 전에 작년인가요 우리 방송 두 번 2주 연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영철씨는 여기 있고 나는 저쪽 방위가 있었어요 나 지금 맞아 네 그래서 우리 막 창 너머로 막 이렇게 하면서 방송했어요 애절하게 진짜 방송했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영철씨 그 머리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다들 지금 엄마 닮았다 이모 닮았다 그랬는데 예뻐요 네 잘 어울려요 컬은 저랑 지금 현재 비슷해요 그러니까 4062번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김리원입니다 학교 갈 때마다 철파임을 듣는데 오늘 제가 존경하는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곧 학교에 도착해서 너무 아쉬워요 아 그러네요 리원이 우리 언제 한 번 또 직접 보는 그런 시간을 한 번 또 만들어봅시다 그래요 보고 싶습니다 네 11살 팬도 이렇게 문자가 주셨는데 아까 맞아요 우리 21년 1월에 그때 2주 연속 나와주셨고 원래 진짜 사실 하루만 나오시는 거였는데 흔쾌히 2주 출연을 출연해 주셔서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네 아니 영철씨하고 하는 것도 좋았고요 2021년은 다들 코로나 위기로 다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렇게라도 좀 만나 뵈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죠 맞아요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주셨고 선생님이 그냥 진짜 영철 나는 송은이랑 김영철을 좋아해 맞아요 이래가지고 진짜 시구나 그러면 우리 한 주 더 섭외해볼까 했는데 흔쾌히 나와주셨고 오늘 또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 8302번님이 오은영 박사님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다 알지라고 늘 얘기하는 10살 아들의 엄마입니다 오은영 보유국에서 살아서 정말 행복해요 오 박사님 꼭꼭꼭 행복하세요라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왜 꼭꼭꼭이 우리 지금 철가루들이 다 꼭꼭꼭을 자주 쓰는 게 지난 방송에서 제가 아이들을 주목시켜서 기억에 남게라면 그때 아마 알림장이었어요 알림장을 왜 자꾸 까먹어 꼭 기억해 기억을 못해요 영철씨 꼭꼭 기억해 까먹을 수도 있어요 자 알림장 내일 아침에 꼭꼭꼭 기억해 그걸 저는 너무너무 기억 진짜 아직도 꼭꼭꼭 기억하고 있어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꼭꼭이랑 꼭이랑 꼭꼭꼭은 달라요 그렇죠 꼭꼭꼭 오늘도 어떤 얘기를 해줄지 여러분 꼭꼭꼭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63번님이 지난 토요일에 날마다 당당당 토크 콘서트에 아내와 갔다 왔어요 박사님이 관객을 모두 눈을 마주치고 손잡아 주시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내도 은영쌤 손을 잡았는데 위로가 되는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힐링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손을 잡았는데 눈물까지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통하면요 마음 안에 촛불이 켜져요 그럼 마음을 방이라고 하면 촛불이 켜지면 그 방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마음의 방이 환해져요 그걸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스튜디오도 지금 방이 촛불이 켜졌어요 지금 영철 씨와 나의 교감이 지금 우리 눈빛으로 교감을 하고 있잖아요 환합니다 여기가 아니 2771번님이 은영쌤을 꼭꼭꼭 뵙고 싶어요 우리 꼭꼭꼭 유행어야 다음 주 금요일에 안산 토크 콘서트 갑니다 지금 고민 사연 받고 계시던데 저도 사연 보낼까 말까 고민 중인데요 아무튼 요즘 회사에서 여러모로 힘들었는데 가서 힐링하고 올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지금 우리 청취자분 철가루 중에서도 토크 콘서트 가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전국 토크 콘서트를 하신다고요 네 제가 작년에도 1도의 변화 그래서 토크 콘서트를 했었는데요 제가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직접 현장에서 만나 뵈면요 그 얼굴을 보고 눈빛을 마주 서로 교환을 하는 걸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와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이게 비슷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하고는 완전 다른 콘셉트와 다른 무대와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요 날마다 당당당인데요 전체 토크 콘서트 이름은 온영의 토크 콘서트인데요 더할 나이 없이 더할 나이 없이 우리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소중하다 이래서 이번 올해는 날마다 당당당 좀 당당하게 살자 이런 의미인데요 약간 저의 당당다라당당당당당 느낌도 좀 있는데요 네 영철 씨 꼭 오셔야 되겠다 토크 콘서트 예매하셨나요? 아니 어디 어디예요? 네 이제 지난주에 고향 세 번 만나 뵙고요 이제 안산 그다음에 또 그 2주 뒤에 부산 그 2주 뒤에 전주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산은 3월 24 25고 부산이 부산이 4월 7 8 전주는 4월 21일 22일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재미있으실 겁니다 공연 오시는 분들이 고민 사연을 미리 받아놨나요 아니면 받고 있어요? 미리 받고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꼭 사연을 보내야 되나요? 또 이렇게 부담을 느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편안하게 오시면 제일 중요한 게 감동과 재미와 네 힐링 웃음 다 있습니다 다 있어 다 있어 지금 울다 웃거든요 울다 웃으면 우리 뭐 그렇죠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이 감정과 삶의 어떤 의미 그리고 같이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토크 콘서트 소개 멘트도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몇 줄 발치를 했는데 이거 은행쌤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당신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고 더할 나위 없이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해요 지금 모습 그대로 당당해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따뜻한 햇살에 무한한 응원을 받는 새싹이에요 우리는 마른 나뭇가지에서도 물을 기러올리는 대단한 봄눈입니다 그 찬란함으로 두 어깨를 활짝 펴고 봄으로 나아가세요 선생님 이거 직접 쓰신 멘트이신거죠? 제가 조금 글을 조금 잘 씁니다 조금 전에 썼던 책 그거 진짜 뷰스가 뷰스라 그런다 판매 부수가 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한 4, 50만 부 진짜 베스트셀러 100만 부 그리고 그게 또 번역이 돼서 나갔는데요 외국도 네 중국에서 지금 육아서적 랭킹 1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그런데 어쨌든 좀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어떤 아이들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들이 또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그걸 좀 같이 해보고자 하고 그러면 되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질문 선생님은 말씀을 잘하세요? 글을 더 잘 쓰세요? 오 뭐 비슷한 것 둘 다? 네 난 글을 잘 쓰더라고요 말보다 오 양미라님이 쌤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된 것 같아요 나도 지금 그래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선생님? 네 김민지 님이 저도 온현 박사님 강연 보러 가서 멀리서 보는데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감사해요 네 너무 따뜻합니다 이런 글을 보면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선생님 4075번님은 저희 엄마 안산 예약해 드렸어요 온영 선생님 너무 기다려줘요 안산이 지금 3월 24, 25니까 그렇죠? 저도 너무 기대되고 기다려줍니다 좋아요 좋아요 선생님 근데 0037번님이 요즘 쌤이 분장 송대모사 맛집인데요 그래요? 홍윤화, 박나래, 이수지 등 그 중 누가 가장 싱크로율이 맞는 것 같으세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분은 누구? 아니면 하셨는데 일단 한번 보세요 아 근데요 깜짝 놀랐어요 난 줄 알았어 했다 선생님 근데 봤어요 이거 보기는? 봤어요 봤어 봤어 아니 근데 나는 그걸 보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분장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 아 역시 다르다 그리고 이 머리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 네 그래서 안아드리고 싶어요 이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그 중에 누가 제일 비슷해 보여요? 홍윤화, 박나래, 오른쪽에 검정색 옷은 우리 수지 아니 근데 내가 다 좋아하는 세면 후배 개그 부문인데 얼핏 얼굴을 봐서는 이 사진만으로는 얼굴은 홍윤화 씨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블라우스랑 이거 맞추셨나 봐요 유나 씨 이 옷 맞춰 입었어 여러분 이거 봐주실래요? 유나는 다 잘하는데 홍윤화가 표정이랑 각이랑 사진이 잘 찍혔어 네 그리고요 나래는 또 이렇게 제가 웃을 때 이렇게 하는 얼굴을 또 나래는 저랑 방송도 같이 하잖아요 금속가능해서 같이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주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머리가 조금 약간 부자연스럽지만 어쨌든 또 웃는 모습이 비슷하고요 수지 씨는 수지 씨 말할 때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치 수지 씨 너무 잘 따라하잖아요 이야 사람들이 이런 재능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정성을 보세요 그리고 이 수지 씨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 그렇죠 셋 다 나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지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룩은 지금 홍윤화가 좀 비슷하지만 말투는 수지가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인데 혹시 토크 콘센트 때 쌤처럼 분장하고 이렇게 가도 되나요? 우리 관객분들 중에서 근데 아직 한 분도 없었는데 오늘 아마 영철 씨 이 멘트 듣고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무대에 올라오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제가 따로 특별히 밥도 사드리고 좋아야죠 만날 예정입니다 여러분 분장해서 한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성구 님이 가발 쓰고 분장하면 저도 가능할 듯 저 하고 갈게요 황성구 님 이름 얘기까지 하세요 제 이름 기억하겠습니다 성구 씨 성구 성구 아니 7236번 님은 오니영쌤은 딴 사람 마음 헤아려주는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푸시나요? 나만의 힐링 방법 궁금합니다 맞아 상담해 준 사람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고 들었는데 네 근데 또 그게 또 엄청 스트레스면 이 일은 못하는 것 같아요 안 받으실 것 같아 네 저는 또 사람과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힘이 나기도 하거든요 힘이 나요 근데 그래도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어떨 때는 뭐 지칠 때도 있고 있죠 네 힘들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저는 일단 집에 들어가면 안마의자에 앉습니다 네 안마의자에 앉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난 얘가 그래서 안마의자 하고 나면 내릴 때 고맙습니다 꼭 인사해요 진짜 말로 네 고맙습니다 인사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야식을 시킵니다 똑같네 우리랑 네 야식을 시키는데 주로 치킨 치킨 네 반반? 반반 네 근데 모든 브랜드를 다 좋아합니다 지금 네 그 정도로? 다 먹어봅니다 그래서 맥주도 같이 드시나요? 맥주는 같이 안마십니다 네 치킨 맛 네 치킨 맛 그리고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물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이래요 치킨을 먹는 무? 네 무 그렇게 해서 치킨을 많이 먹습니다 네 그것만 안 먹으면 살이 많이 빠질 텐데 그 정도면 스트레스가 확 날라가네요 안마의자와 치킨이며 네 그렇죠 노래방 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거는 노래방 갈 것도 좋아하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갔고요 뭐 기회 있으면 갑니다 네 은희한테 가자고 그래야겠다 은희 은희 같이 한번 다음에 같이 뵈요 네 우리 영철 씨 한번 같이 갑시다 네 이소민 님이 안마의자와 치킨으로 꼭꼭꼭 힐링합시다라고 문자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어서 퀴즈 나갑니다 온영쌤이 고민 많은 부모들 청년들 그리고 근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죠 특별 힐링을 선사해줄 온영쌤 콘서트 토크콘서트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날마다 땡땡땡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세 글자 땡땡땡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혀주신 분들 중 뽑아서 영양제 보내드리고요 자 이제 3분 마치고요 0434번님이 고향 콘서트 다녀왔어요 질문 타이밍 부끄러워서 손 못 들었는데 지윤아 잘하고 있어 힘내라고 한마디 응원해주세요 지윤아 잘하고 있어 힘내 아침에 파워 FM 올 때 기분 좋게 기회 명절과 함께 해줄래 화기 전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Power FM good for you 당당한 그녀가 멋있죠 더 당당하게 나는 원래 윗풍당당하니까 저 넓은 광야에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다고 토닥여주는 분입니다 따뜻함을 의윤화하면 이분이죠 온영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 끝에 드린 퀴즈 정답 확인할까요? 온영쌤 정답은요? 날마다 당당당입니다 정답 문제를 한번 쭉쭉 볼게요 선생님이 봐주세요 0401번님이 어머 정답 날마다 당당당 인영쌤 제주 콘서트도 열어주세요 어머 제주 사시나 봐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 전주 안산 네 기획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공연장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다 이렇게 기획하셨던 거를 또 이렇게 다 선보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공연장 잡기도 쉽지가 않군요 최지영님도 당당당 내일부터 치킨 끊으려고 했는데 제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계속 먹을래요 호호호 하셨어요 안 먹여와야 치킨이죠 안 먹여와야 치킨이죠 우리가 끓을 수 없는 건 치킨과 떡볶이 라면 그렇죠 짬뽕 배가 고픈가 보다 내가 끓어도 누가 먹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박서호님도 날마다 당당당 요즘 일택이가 와서 힘들었는데 온영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소개글 듣고 울컥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지지시면 안 되고 가끔 더 지칠 때도 있죠 지치고 또 일어나고 그럼요 오지연님도 네 당당당 온영 선생님 토크쇼는 나중에 꼭꼭꼭 가볼게요 아직은 예비 맘이라서요 그렇군요 아마 임신하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건강하게 잘 출산하시기를 제가 마음속으로 잘 빌고 응원하겠습니다 잘해줘요 우리 6015번님은 날마다 당당당 내 인생의 멘토 온영 선생님 육아책으로 두 아이를 키웠어요 왠지 저희 아이들을 키워주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어요 아까 그 책을 보셨군요 그렇죠 글 조금 잘 쓰시는 그 책 조금 조금 자 1077번님이 네 날마다 당당당 우리 세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네요 얘들아 너흰 너무 소중해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네 좋습니다 엄마들이 또 문자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답 소개된 분들께 영양제 보내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온영 선생님 코너 속에 코너를 할 거예요 오늘의 코너가 은영이에게 뭐든 물어보고 싶당당 저도 밥값을 하고 가야죠 본격적인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은영 선생님 뭐든지 다 대답해 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육아부터 부부 연애 등 철가루들의 궁금한 질문들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이런 질문 어때요 경원님이 이번에 중학생이 된 아들이 있는데 학원과 학교에 항상 지각을 해요 어릴 적부터 늦지 말라고 전화도 하고 알람도 맞춰줬는데 그때뿐이에요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아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약속 시간 지키게 하려고 늦으면 저녁에 게임 1시간 하는 거 못하게 하는데 이게 맞는 방법일까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은영쌤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일단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너무 비장하게 너 이래갖고 어떻게 나중에 벌어먹고 살려고 그러니 이러면 절대 못 고쳐요 비장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약속을 지키라는 말 자체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싫으니까 뭐 나중에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려고 그러니 이 소리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지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좀 늦는 아이들은 이 뇌 속에 있는 시계가 언제나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딱 맞추게 세팅이 돼 있는데 그 딱 맞춘 날이 엄청 운이 좋은 날이야 딱 나갔더니 엘리베터가 딱 서 있어 그리고 밑에 1층까지 한 번도 안 쓰고 쫙 내려가 문이 딱 열린 거 동시에 딱 나갔더니 횡단문도 신호가 파란불로 딱 바뀌어 이렇게 해서 정시에 딱 도착했던 경험을 꼭 기준 삼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계를 한 10분 조금 이제 당겨놓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아이가 알면 머릿속에서 이걸 또 계산해요 그걸 맞춰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당겨놓을 때는 모든 시계를 다 맞춰야 돼요 근데 또 이 휴대전화 시계를 맞추기는 좀 어렵네요 그렇네요 그렇군요 아이랑 얘기를 좀 몇 번 해야 되겠군요 자 좋아요 그리고 또 추가로 우리 0502번님은 은영쌤 멘트를 모닝콜로 해두면 애들이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혹시 모닝콜 멘트 해주실 수 있나요? 자 여기 멘트가 이거예요 얘들아 벌써 아침 7시야 이제 일어나야지 선생님은 이런 스타를 안 하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철평 꼭꼭 뚝하게 와야지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선생님 스타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할까요? 자 조용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 하는 거야 얘들아 벌써 아침 7시야 이제 일어나야지 열심히 할 일을 하자 벌떡 일어나서 철파임 듣고 학교 가자 이렇게 이렇게 일단 통원 자체가 다르네요 보통 엄마들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얘들아 네 그렇게 안 하죠 7시야 뭐 하는 거야 7시야 엄마가 몇 번이나 얘기해 거기 진짜가 붙어야 돼 진짜 이렇게 해야죠 진짜 진짜 아유 드럽게 안 들어 이렇게 하면 더 안 일어나게 돼죠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민트모카님은 초등학생 1학년 3학년 형제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잔소리를 하면 아빠 킹 받아 어쩔 TV 하면서 신조를 쓰거든요 아이들이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신조어 못 쓰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걱정되죠 왜냐하면 또 아이들이 좀 고운 말을 안 쓰면 부모님들은 혹시 어디 가서 오해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 신조어를 안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라도 아이하고 일단 소통을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못하게 하면 아이들이 대화를 안 하려 들거든요 그러니까 신조어를 쓸 때 아이들이 어쩔 TV 그러면 아빠도 아빠 TV 뭐 이런다든가 그리고 이제 아이랑 좀 소통이 된 다음에 앉혀놓고 재미있냐고도 물어보셔야 돼요 재미있니? 그럼 애들이 재밌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분간 한 며칠은 시컨 써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건 네가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아니면 오해받으니까 안 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의외로 또 잘 뭐 그럴게요 이러기도 해요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말리면 안 돼 그렇죠 하지만 안 된다고 했지 이게 역효과 그러니까 소통을 일단 시작해야 그 소통의 길을 통해서 뭐 충고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안 되는 건 금지도 하는데 소통의 길이 안 생기면 어떠한 좋은 얘기도 전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소통을 좀 해보시는데요 애들하고는 톤을 좀 맞춰야죠 지금 만약에 이 방송도 영철 씨가 은영쌤 그러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면 좀 톤이 안 맞잖아요 안 맞죠 톤의 매네를 맞춰야 돼요 그렇죠 상태하고 좀 맞추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이거 아까 얘기하면서 듣겼던 게 내 친구 딸이 BTS를 너무 좋아하는데 얘기 대화 95%가 BTS래요 못 따라가잖아요 BTS에게 그만해 그랬더니 헐 언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빠가 바꿨대잖아요 BTS 7명의 멤버를 다 외우고 다이나마이트랑 신곡을 외우시니까 얘가 헐 아빠 언제 이름을 다 외웠어 아빠랑 대화를 하기 시작했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맞아요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내지는 욕 이런 거는 절대 못 쓰게 해야 되고요 이제 아이들이 좀 유행하는 그런 말들은 또 시대에 따라서 애들이 좀 쓰기도 하거든요 그게 좀 재미도 있고 애들끼리 좀 왔다 갔다 하는 맛도 있는 거니까 부모도 조금 맞춰서 아이하고 소통이 길을 먼저 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자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아이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진서님이 쉬운 거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역시 소통이네요 맞아요 이은미님이 아빠 TV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아이들이 그러면 저도 같이 어쩔 냉장고 이랬는데 멋진데요 어쩔 냉장고 어쩔 엄마 해봐야겠다고 쌤은 근데 신조를 좀 많이 알고 계세요? 저는 또 아이들하고 늘 소통을 하니까요 좀 알죠 한은 몰라도 방송도 하고 계시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쌤 킹받다 알고 계셨어요? 네 킹받다 나 라디오에서 알았어요 킹받다가 왕대접 받는 줄 알았어 킹받다 나 알지 나 여기서 라디오에서 나 왕대접 받잖아 헐 틀렸더라고요 8088벌님 또 볼까요 쌤 너 튜브에서 발레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 전에 설렘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거든요 선생님은 무언가 도전할 때 신나하시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그래도 나 이거 하기는 두렵다 걱정된다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선생님 보면 너 튜브 버킷리스트라는 너 튜브 운영 중이시죠 이게 뭐 배우는 코너예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삶이 생각보다 길어요 근데 그냥 좀 어떨 때는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조금 흘러가게 둬도 괜찮거든요 언제나 막 너무 다 잘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제가 그냥 일상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거 그리고 또 평소에 이거 좀 내가 못 배워봐서 좀 나 굉장히 좀 마음에 좀 속상하다 뭐 내지는 하고 싶다 이런 거를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발레 등등 했는데 발레 7시간 제가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분 공연 백조의 호수 1분 공연을 하려고 7시간을 배웠는데요 야 그 유튜브 나중에 나온 거 보니까 나 허리를 왜 이렇게 굵은 거야 그래서 야 진짜 야 통짜 통짜 이거 진짜 대단 발레로 그럼 쌤 그러면 짧게 요거만 나 이거 하기는 그래도 두렵다 걱정된다가 있어요 쌤은? 어 저 있죠 뭐 어떤 거요? 요리 아 진짜? 쌤이 약간 걱정 약간 겁먹는 게 있군요 네 요리는 이제 못하는데요 또 근데 또 당당하게 당당당 마음을 잔뜩 담아서 가득 담아서 레시피대로 요즘엔 또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데우면 되게끔 근데 그 안에 물론 사랑과 정성과 마음을 가득 담아야 돼요 해야 돼요 네 요즘 약간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쌤은 좀 인간적이네요 여러분 요리 못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노래 든 동안 오은영 쌤에게 궁금한 모든 질문들 보내주세요 샵 1077로요 짧은 문자는 50원이고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입니다 쌤이 노래를 신청하셨다면서요 네 어떤 노래예요? 루이 암스트롱의 A Kiss to Build a Dream On 뮤직스타 네 루이 암스트롱의 A Kiss to Build a Dream On 듣고 왔습니다 8시 46분 9초 금쪽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쌤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가 막 오고 있대요 네 0629번님 제가 하나 볼까요? 쌍꺼풀이 없는 중2 딸이 자꾸 쌍꺼풀 테이프를 써요 그렇게 하면 눈꺼풀 피부가 늘어나 안 좋다고 잔소리하니까 몰래몰래 숨어 사는데요 협박도 달래도 안 되는데 이거 어쩌면 좋죠? 중2는 뭐 그렇게 살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우리 나이나 늘어나지 중2는 안 늘어나요 근데 이 딸이 어쨌든 영철씨 울어 울어 근데 뭐 사람마다 자기가 좀 취약한 점이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눈에 쌍꺼풀이 너무 또 두꺼워서 또 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요 과하지 않는 선에서는 난 이 딸과 상의를 해서 또 전문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좀 좋은 쪽으로 잘 좀 딸과 의논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2는 안 늘어나요 중2는 아주 굿 포인트요 김미숙님은 선생님 같은 아파트에 사는 모르는 아이가 배꼽 인사를 아주 반듯하게 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을 좀 주고 싶은데 혹시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망설여지더라고요 줘도 될까요? 라고 근데 굉장히 의도는 좋은 의도잖아요 근데 또 이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요 저는 그냥 카드를 써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아이가 공부하는 학생이면 아마 연필 같은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필하고 카드를 써서 이 카드 안에 아줌마가 아저씨가 너가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나는 뿌듯했다 네가 너무 대견하다 이렇게 격려의 말을 써서 학용품 정도 준다면 그 부모님도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렇네요 That's good idea 근데 정말 갑자기 이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저가 뿌듯해지는 게요 내 아이가 아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는 거는 정말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 감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네 그리고 아이를 굉장히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네 좋아좋아 좋아좋아 용돈 말고 아까 학용품 좋네요 카드라 희라님은 선생님 8살 우리 아들이 엄마 나 사랑해? 라는 질문을 하루에 200번씩 물어봐요 그럼 그럼 사랑하지 우리 아들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계속 대답하는데 반복되니까 힘드네요 우리 아들은 왜 그런 걸까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된 이유는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해? 그렇죠 사랑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만 번 십만 번을 해줘도 네 이거는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근데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단 꼭 지키셔야 되는 게 있어요 10번 중에 10번을 그럼 사랑하지 그럼 엄마가 너무 사랑한다 하고 11번째 아 사랑한다고 했잖아 요거 안 하셔야 돼 요거 그래서 끝을 언제나 좋게 끝내셔야 돼 끝을 200번이든 201번째든 마지막에 그럼 그럼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말하나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7911번님 5년생님 동네 병원 원장이에요 네 그래서 선배님 이렇게 하셨군요 네 멀리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번아웃이 온 것 같은데 휴가를 쓸 수도 없는 직업이라 이럴 땐 어떻게 할 거야 네 근데 저 이 마음 이해하거든요 저도 조그만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참 자리 비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정말 선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는 몸이 원하는 대로 또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루의 최선입니다 그리고 떠나고 싶을 때는 미리 계획을 하면 아마 짧은 시간 한 2박 3일이나 1박 2일 비우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비워도 또 환자분들 또 돌봐줄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후배님이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하셔야 또 그 후배님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안정되고 나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편안해야지 자녀를 좀 편안하게 잘 키웁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할 때 이런 게 내가 엄마 맞아 아빠 맞아 이러지 마시고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몸과 마음의 건강 수면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가끔 저렇게 해서 목욕도 하고 그러거든요 좋죠 목욕은 기분이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그럼요 다 이완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조희민님은 국민선생님 오은영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매력 포인트는 뭔지 궁금해요 남들이 모르는 매력 포인트 하나만 알려주세요 아까 본인이 그래도 요리 조금 못한다 얘기하셨고 그런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좀 모르는 매력 포인트 있을까요 저 굉장히 솔직하고 털털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털털한 편이고요 아까 일단 요리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 조금 솔직함은 인정했어요 못하니까 못한다고 하죠 근데 저 정말 솔직하고 털털한 편이고요 그래도 매력 포인트 물어보시니까 제가요 이가 하얘요 웃을 때 이가 하얗습니다 저 잘 웃습니다 아 그 자신감이 또 있죠 네 건지 하얀 치아 네 저 진짜 하얗습니다 이거 그냥 원래 자연입니다 제 이 이거 자연입니다 치아 관리를 위해서 스케일링은 뭐 해주시고 치아 관리는 잘하죠 치과 딱 잘 다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뭐 특별히 미백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 이가 좀 하얗습니다 그렇네 지금 진짜 읽어보니까 여러분 치열이랑 너무 그냥 고르고 하얗고 그래서 더 당당하게 웃으시는군요 조금 그것도 조금 매력 포인트 그렇죠 아니 1614번님 은영쌤 피부가 너무 좋아요 비법 좀 전수해 주세요 매력 포인트 또 나오나요 또 우리 남편이 좀 많이 해줍니다 우리 남편이 피부과 원장이잖아요 도움을 좀 받습니다 지금 남편이 마사지를 해준다 이런 거 뭐지 했는데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 남편이 또 약간 또 안에 이렇게 쳐다보는 약간 해바라기 같은 면이 좀 있어요 또 있어서 네 아닐까 본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화장품 같은 것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요 또 마누라 쓰라고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피부 비근한 남편이었군요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쌤은 1일 1팩 뭐 팩 같은 거 하시나요 저 팩합니다 그치 팩 여러분 팩 1일 1팩 합니다 1일 1팩 여러분 1일 1팩 해도 괜찮나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함형진님이 조만간 쌤 치약 치킨 광고 들어오실 것 같아요 치킨 좋다 쌤 치킨이랑 치약 광고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온다면 그 출체제가 어딘지 꼭꼭꼭 기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 하나 더 안마의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더 볼게요 유혹주님이 남편이 눈물이 많아졌어요 술만 먹으면 자꾸 훌쩍이는데 고민을 들어줘도 계속 반복이네요 유유 그냥 냅둬도 될까요 근데요 이게 가까운 사람한테 어떤 고민도 이야기하고 눈물도 보이는 거는요 그 사람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요 한 번 들어주고 그래도 울면 또 한 번 더 들어주세요 그러고 울면 한 번 더 들어주세요 그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 번 들어주세요 여러 번 저도 후배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번 더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옥주님 문자 고맙습니다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1805번님이 우연히 운전함을 듣다가 차 세워두고 안상콘서트 바로 예약했습니다 샘 그때 만나요 네 1805님 제가 딱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황성구씨도 기억해야 돼요 네 성구씨 딱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77773번님이 오은영쌤 이름으로 삼형씨를 해봤대요 제가 운 띄워두니까 해보세요 네 오 오은영쌤 할 말 있어요 은 은재나 아이들을 위해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 영원히 함께해 주실 거죠 건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쌤 일단 건강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피부 관리 잘하시고 안마의자에 가끔 쓰들려 푸시고 치킨도 먹고 치아 관리 잘하시고요 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나 여기 또 오고 싶다 또 와주세요 또 언제 우리가 부르시면 또 와주실 거죠? 그럼요 4월달쯤에도 한번 네 영철씨 만나러 올게요 전주 가기 전에 전주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좋아요 전주 가기 전에 또 신나합니다 끄리에서 함께할까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쉐어랍 영철이랑 은영이는 이제 쉐어랍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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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째 1번째리를 2번째리를 3번째리를 1번째리를